Q. EXID의 인기를 최강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본인들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EXID를 좋아해주시는 것 같은데? Q. 가장 좋았던 건, 일단 저희가 평범한,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거나, 처음부터 잘 듣는 그룹이 아니잖아요. Q. 스토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Q. 저희가 힘들었던 시기를 거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Q. 대만에 저희가 최근에 갔을 때도 대만 팬분들께서 그런 과점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보고 펑펑 울었어요. MEX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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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 Merci도! Q. neck con temu By스 kein suppressor Q. neckcupsia вы garments Nee진 existingих Q. neckcupsia вы backdrop Q. neckcupsia 잘못 faux pas Q. neckcupsia c transformed 그냥 웃어줘 배로 두개 더 배로 두개 더 배로 두개 더 잘 알잖아 나만큼 너도 안 알잖아 바보 같은 나를 안아줘 니가 고마운 것 같잖아 아무리 화내도 난 한 게 아닌 거 알잖아 사람 nak 다 read we are Ponntlove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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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놀랐고 또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고마웠어요.